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앞두고서 걱정이 많잖아요.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들을 정리를 해나가야 될지 6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수능 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를 같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눠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수능을 치르기 직전의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학습하고 공부를 해나간다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라고 하면 개념 완성 강의도 완벽하게 복습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출문제 연계계제까지 완전히 다 정리가 되었고 연표도 짱짱하게 외운 상태에서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면 좋겠지만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현 상태에서 나눌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6월 평가원 얼마 안 남은 6월 평가원을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야 될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역사랑 한국사를 나눠서 살펴볼 건데 역사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의미해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선생님이 지금 탁월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한 번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 완벽한 개념 완성 강의 자체는 3월 10일 날 이미 완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강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개념을 끝내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개념 완성 강의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본 강의가 36강, 연표 강의, 복습 강의까지 하면 거의 5, 6, 60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개념 강의를 듣고 있고 차근차근 복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탁월한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지금 강좌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5월 17일경 완강을 하게 됩니다. 작년보다 한 달 일찍 선생님의 교재를 입고 시켰고 그리고 한 달 일찍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강의가 업로드 되고 교재도 나온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탁월한 문제풀에서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역대 모든 기출 문제, 역대 연계 교재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의 내용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개념 완성 강의 다 들었고 문제풀이를 따라하고 있는 상태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개념과 문표를 병행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 자, 개념과 문표를 병행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에 대한 완벽한 학습의 유무야. 개념을 예를 들어서 중국사를 1단원까지를 듣고 이 1단원을 듣고 소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표로 허겁지겁 따라온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사의 1단원을 듣고 난 다음에 강의의 내용을 다 소화시키고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하고 적용하는 관점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나가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개념을 막 그렇게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 빠르게 듣고 바로 문풀로 넘어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개념이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다음으로 이 질문도 진짜 많았어. 아니, 친구는 지금 기출 문제집을 뭐 4번을 풀었대. 그런데 본인은 지금 아직까지 개념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야. 여러분, 타인의 삶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 대신 수능시험을 치러줄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태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친구가 기출을 몇 번을 풀었는지, 어떤 문제집을 했는지, 개념을 몇 번을 돌려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계사라면 세계사, 동아시아사라면 동아시아사에서 개념에서 어느 파트가 특히 약한지, 어느 부분에 사료 해석이 안 되는지, 연표는 어느 정도 외워졌는지, 내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거를 잘 채워나가는 게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개념을 몇 회독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있었어. 근데 여러분, 개념을 몇 회독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해. 무슨 얘기여, 선생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과서나 아니면 책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지. 그런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한 7번 정도 읽어봤어. 그럼 7회독이잖아. 근데 내가 집중하지 않고 읽으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개념을 몇 회독을 했느냐, 몇 번을 반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개념의 복습의 다각화야. 사실 항상 강조를 하지만 복습을 할 때는 한 가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A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도 A를 만약에 음식이라고 하면 구워도 먹고, 기름에 부처도 먹고, 국으로도 만들어서 먹어야지 다양한 A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개념 학습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개념 강의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개념 강의의 내용을 스토리 흐름을 머릿속에서 넣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백지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음성지원 파트에 선생님 전자책으로 출간된 복습 노트는 빈칸이 뚫려 있거든. 음성지원을 쭉 정독, 열심히 정독을 하면서 빈칸을 채워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연표로 개념의 스토리라인을 쭉 연결해 나가면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개념을 똑같은 방식으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 다각화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입체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연표를 꼭 지금 암기를 다 해야 될까요? 네! 6월 평가원 전, 9월 평가원 전에 벼락치기라도,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라도 이 연표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연표가 여러분 몇 장 되지 않거든? 그걸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단순 암기식으로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고 이 단순 암기의 비중이 물론 높기는 하지만 스토리의 흐름에 맞춰서 스토리의 흐름이 머릿속에 넣어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사에 연표를 넣으면서 학습하는 걸 6월 평가원 전에 한 번을 완전하게 하는 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내가 틀렸어. 그런데 단순히 봤더니 내가 이걸 연도를 몰라서 틀린 것 같아. 아, 이거 연도 몰라서 틀렸구나. 그냥 그 다음에는 연도를 외우면 그냥 풀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지. 연도를 내가 다 외운 상태에서 자료를 해석하는데 그래도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그 문항을 틀렸던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사료 해석이 안 된다거나 개념을 알고 있는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표를 암기를 안 한 상태에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치르게 되면 모든 변명이다. 나 연도 안 외워서 틀렸어. 라고 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걸 수능 전까지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표 학습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래봤자 어차피 수능 전까지 다시 다 까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능 전에 다시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당연하죠 여러분. 연도에 대한 암기는 휘발성 기억이기 때문에 날라갈 수 있지만 머리에 세게 한 번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세게 한 번 흔적을 남겨두면 두 번 외우고 세 번 외울 때 훨씬 더 그 흔적으로 인해서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연계교재를 풀어야 되나? 일단 여러분 6월 평가원에는 연계교재 수능 특강까지가 연계돼서 나오고요. 9월 평가원에 수능 완성까지가 연계돼서 나올 거야.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 강좌에서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에 나온 내용만 추려서 모든 수능 특강의 내용을 분석해서 실어 넣은 게 문제풀이고 수능 완성의 내용은 파이널 모의고세의 시크릿 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를 따로 사서 풀어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탁월한 문제풀이를 그대로 진행해서 완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연계교재 올해 연계교재에서만 나온 내용은 충분히 학습이 되실 거예요. 그 이외에 연계교재는 하여간 복습용으로 집중해서 복습용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의 기적 20강으로 이루어졌던 개념 완성 강의가 작년 11월 말에 개강을 해서 12월 말에 이미 완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20시간의 기적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한 번 6월 평가원 전에 공부를 모두 다 하시고 시험을 치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수능 성적의 윤곽이 나오잖아. 20시간의 기적만큼은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수능에서 3등급 한국사 절대평가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 안정적으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서 1등급이 나오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4등급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6평과 9평에서 2등급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한국사에서 이 수능에서 한국사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6월 평가원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잖아. 이 실전 모의고사 강좌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가 5월 2주차경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선한 모의고사 선생님 미리 얘기한 대로 동아시아사는 신규 개강을 할 거고요. 12회차로 진행이 되어 나갈 거고 선생님이 기존에 커리큘럼에서는 13회차라고 했는데 12회차로 줄였어. 세계사는 기존의 13회차에 4회차가 PDF로 추가 제공이 되어서 추가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을 치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회차씩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를 권해요. 그러니까 개념과 문제풀이가 완벽한 상태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내가 실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 사례적인지 아니면 용표 적용이 안 되는지 지도 문제가 나오면 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들을 실전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회차씩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잖아. 내용들을 풀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보고 9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면서 9월 평가원에서는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실제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성적의 윤곽을 파악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는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와는 달라요. 예리한 파이널은 올해 수능의 경향성을 반영해서 올해 다 개발된 신규 개발된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챙겨갈 자료, 사료, 선택지, 연표 등의 내용들이 포함된 시크릿부가 같이 제공이 되고요.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는 기존의 선생님이 예리한 모의고사에서 출제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모아서 묶음집으로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한국사는요? 한국사는 왜 이렇게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존의 선생님 한국사의 파이널이 이 마지막 9시간의 기적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9시간의 기적을 6강으로 줄였습니다. 6강의 기적으로 완전 파격적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기존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표 문항 풀어보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것도 6월 평강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힘드시죠? 날씨가 어떤 때는 추웠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더워졌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한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일 거야. 너무너무 힘든 나날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곁에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같이 뛰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의 첫 번째 모의고사잖아 이 6월 평강 시험 진짜 한번 잘 쳐보자고 걱정되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의 부분들 댓글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6월 평강 끝나고 꼭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안녕